너 나 바벨이나 막말 들어도 싸? 수업 마피아 같은 것 같아 힘 없는 사람들 가슴에 대목 박는 게 뭐가 그렇게 떳떳해? 네가 사람같이 다는 일을 하고 다니는 게 그렇지? 어떻게 명색의 변호사 아닌가니 일말의 사명감도 일말의 정의심도 없냐? 음... 사실 제가 아는 건 변호가 아닙니다 지푸라기가 돼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한 줌의 지푸라기 이 세상은 소위 안간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지키는 건 나처럼 무모하고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안디아블로스 카차 라이트로 악마가 악마를 몰아낸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이탈리아 속담입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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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내 porta 아무것도 남았을 때 그 문제는 목욕적 개선ち 아멘